인천시 교육청이 스승의 날을 앞두고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. 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을 담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산하기관에 보내고 교사와 학부모가 선물을 주고받지 않도록 안내했습니다. 청탁금지법에 따라 스승의 날 때 교직원은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주는 카네이션과 꽃을 빼고는 어떤 금품도 받을 수 없는데, 이는 학생 성적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인천시 교육청 관계자는 스승에 대한 공경을 표하는 뜻깊은 날에 금품이 아닌 방법으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교직원들이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